탑설러들 탱커드끼리 싸우면 게임 이랬어 싸움 다하고 탱커드끼리 나오면 이래 보이드문 피 차는 것 봐 Q 치고 보팔 스트라이크 한 다음에 평타 치면 피 회복됐나? 그래가지고 W가 실드고 랭가도 이때 몰라 근데 워몽은 없네 랭가도 이때 안죽었어 저거 정량강상 키고 피 채우면서 하면 W 또 쓰면은 피 차는 것 봐 지금 이제 딴 체력 비례해가지고 다른체력 비례해가지고 저건데 이때는 그냥 탔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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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몇 번을 싸운 거야? 이분부터 한 번 이대로 왜 그립긴 해? 요즘 버전으로 한 번 떠볼까? 기본 스킨 쉔 집을 막는 트위치 카타리나 빨간 모자 모자 애니 기본 스킨 랭가 기본 스킨 민신 키모 토끼 스킨 우선은 서로 퍼주고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나 랭가 카타리나 애니 이렇게는 레벨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랭가는 룬을 공격력 안 쎄게 특별한 점이라 할 거면은 미드 억제기, 바텀 억제기, 타옵제기가 다 날라갔네 저희 팀 연기자분 적당히 죽으신 다음부터 탑바텀이셔야 합니다 키모님 버서 위치 확인하고 하실게요 이때부터 키모가 아랫붓이 가거든? 일단 여기 하나 1번 위치 이쪽 2번 부시 레드리저드 쪽 여기랑 여기 이 논란의 여지가 없군 어우야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야 이거 봐 안 듣는다 하하하 자 연기자 준비 카타리나가 죽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셋,둘,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늦었어, 다시 다시 바텀만 남겨두자 그러면 하아 아이 필치할 수 있을 텐데 하하하하, 하하, 하, 하 랭가 너무 느려, 랭가 너무 느려 여기서 도발 한번 해야되고 일단 여기서 일단 내가 죽여 랭가 너무 느려, 랭가 너무 느려 티모 핑, 티모 핑, 티모 핑, 티모 핑, 티모 핑, 그렇지 핑, 티모 핑, 히, phi 찍어 티모 버섯색 빙 찍어 버섯색 빙 로 Griff섭 랭가 동들 준비, 랭가 동들 준비 랜가 템 보강하겠습니다. 랜가 웜옹을 끼세요. 야, 셰니 너무 세졌어. 옛날에 비해. 파워 다 날라갔네. 팀을 피되는 것 봐. 죽이세요. 이쪽으로 준대 뛰어. 여기서 도발하고. 오케이, 버섯. 원래 둘이 같이 받는 건데. 괜찮아, 이 정도는. 린신이 안 죽으면 어떡해. 린신이 안 죽으면 어떡해. 어, 계속해. 나머지 편집의 힘을 밀리겠습니다. 랜가가 너무 약해. 랜가가 너무 약해. 에이, 모르겠다. 다 죽여 빨리. 랜가 속박 쓰지 말고. 힐을, 힐을 돌려야 돼요. 부산에 피가 많이 따라 버리니까. 진지하게 싸울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최, 최후의 부시에서. 어, 나랑. 아, 이게. 체력이 딱 이게 알맞게 돼야 되는데. 이게 졸라 어렵네. 아, 좋습니다. 이제. 그냥, 거의, 그냥,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그 당시 그 사람이야, 거의. 끝이 라인 지우는 역할. 하하하하 으아 기본, 마다 세피! 도대체 예정 도대체 예정 도대체 예정 수고하셨습니다. 연기력 좋아, 대우구야 빨리 사, 카탑이라면 다 와! 카탑이라면 다 와! 빨리 와! 어디서? 나머지 방송을 영상 결과, 그때의 쉔가, 그때의 랜가 아니다. 이건 해줘야지, 시옥기옥은. 안 된다, 안 돼. 이때로 똑같이 하려면은 황... 시옥 기재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